자 전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김기훈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참 애 많이 썼고요. 특수한 상황에서. 자 그리고 해설강의 2024 구간과 2930 구간 그리고 3142 구간. 자 해설강의 정확하게 했습니다. 해설강의도 듣느라 참 수고 많았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해설강의도 해설강의지만 총평과 향후 대책이 중요하겠죠. 물론 해설강의를 하면서 할 얘기는 사실 다 했습니다. 이제 간단히 정리하는 시간 길지 않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연계라서 어렵다. 시험 끝나고 나서 일단 뭐 시험은 어제 치러졌고 우리가 이제 정확한 분석도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ppt 작업도 해야 되고 또 또 문항별로 정답률에 대한 집계도 해야 되고 해서 나는 항상 이제 언제부턴가 시험 치른 다음 날 여유있게 해설강의 한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냥 시험제를 가지고 뭐 예전에는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해설강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빠른 속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분석해주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주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발빠르게 해설강의 올라간 것을 들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분석적인 해설강의와 총평을 듣는 게 다시금 듣는 게 분명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선생님은 확신합니다. 자 비연 그러면 아니 근데 어쨌든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시험 끝나고 나서 이렇게 시험에 대한 반응들을 살펴보면 어렵다라는 반응이 대체로 나오는데 상대적 난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코비드-19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배제해놓고 본다면 일단 난도는 작년 수능만큼 정도의 난도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쉬웠다라는 것이 정확한 평입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다가 코비드-19이라는 변수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에 대해서 사실 아무리 애쓰고 물론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위안은 되지만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고3 예비부터 겨울방 시작하면서 마음먹었었던 각오와 결의가 사실 좀 흐트러지는 뭐 누군들 안 그러겠습니까? 이러한 새로운 뉴노멀에 적응해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빨리 이 모든 게 다 끝나고 어? 정말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와서 끝나서 원래 우리가 누려왔었던 그 고마운 정상적인 생활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요. 자 그래서 그런지 사실 뭐 예년 같았으면 3월 모의고사에 거의 다 시험을 치러봤을 텐데 그렇게 물론 이제 시험지 학교에 가서 픽업해다가 문제는 풀어놓은 밖였으나 별 의미가 없었죠. 시험이라는 것이 의미가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긴장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수능과 똑같은 실전적 시뮬레이션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건데 자 그게 사실 여러분들 현역 고3이라고 한다면 고2 그나마도 11월에 모의고사에 본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고 그러면 이건 거의 뭐 6개월 혹은 7개월 8개월 아니면 10개월 만에 처음 치르는 모의고사일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신시험을 제외하고 나서 봤을 때 그러니 이제 이 시험에 대한 적응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교과 과정을 제대로 해나갈 수 없었다는 거를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자 그럼 이제 그걸 반영을 했을 때는 체감 난도는 좀 높을 수 있었겠지만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비연결해서 어렵다고? 이건 절대 말이 안 돼요. 조목조목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문제풀이 하면서도 해줬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의 문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EBS 전 지문 강좌 듣고 달달달 외우면 된다고. 야 왜 이 통념이 안 깨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실질적인 반영률은 점점 떨어져서 거의 한 50% 정도에 머물고 있어요. 오히려 그 이해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정말 중요한 건 문제입니까? 수능적 독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그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를 제대로 배웠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 늦어도 정상적으로 봤을 때 신학기 시작 이전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를 가정했을 때 2월 말까지는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 한참 우리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절정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계약이 계속해서 몇 차례 연기되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학습이 안 됐을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EBS 내가 시험 문제 풀면서 계속 얘기했지만 직접 연기된 지문들 보면 수능특강 1학기용 교재 영어 그리고 영어 독해연습 이 중에서 영어 말고 영어 독해연습 쪽에 그것도 후반부 쪽에서 중후반 이후에 지문들이 연기되어 보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공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러한 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제시하는 건 바로 이걸 밑으로 깔고 있어서 그래요. 수능 EBS 연계 출제된 이래로 EBS 교재만 달달달 외워갖고 목표 점수 예전에 상대평가 때 그리고 절대평가에 의해 목표 등급에 안전하게 도달한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직접 연기되는 거 내용 달달 남겨서 맞히면 뭐예요? 아니 게다가 직접 연계 지문 똑같이 나왔는데도 문제 바꾸게 되면 정답률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떨어져서 나타나요. 뭘 나타내는데요? 내용을 안다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연계 변형 출제된 그 유형에 대한 독해 개념과 문제 해결하는 원리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지문에 대해서 쌈 싸먹을 정도로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안 된다고요. 이해돼요? 근데 아직도 이러한 잘못된 통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노답이죠. 내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능은 노답입니다. 그럼 수능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양질의 기출을 베이스로 해서 모든 기출을 다 풀어볼 필요는 없고요. 최근 그것도 사실 절대평가로 바뀐 이후에 수능과 6월, 9월 평가원 기출만이라도 충분합니다. 그걸 가지고 수능 독해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예비 고1 과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은 내신에 대한 극도의 공포감에 서로 잡혀서 예비 고1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은 유형은 수능 유형을 했을지언정 제대로 된 수능의 독해 본질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11번째까지 이제 여러분들은 내신 시험을 치르면서 정해진 범위에 있어서 무늬만 수능 유형이지 거기다 서술형 주관식 포함된 그래서 시험범위 본문을 달달달 암기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이런 식으로 꽉 막힌 다친 영웅부를 해봤고요. 모의고사 어차피 학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내신에 들어가지도 않을 거 그냥 뭐 석차 잘 보면 기분 좋고 잘못 보면 그냥 뭐 나중에 잘 보면 되지 고3 올라가서 잘하면 되지 아니 수능만 잘 보면 되지 하면서 밀어왔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좀 정신 차리고 수능 유형의 시험을 본 건 처음입니다. 고3 현역을 기준으로 해서. 뭐 만약에 재수나 인수를 하고 있다면 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으니까 이 6월 6편 같은 경우는 재학생보다 아마 금년 같은 상황에서는 예년에도 그랬지만 금년은 훨씬 더 잘 봤을 거고요. 고3 현역.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수능에 대한 적응도가 형편없이 떨어지는 구조적인 그런 문제 그런데 거기다가 잘못된 통년까지 보태워졌어? 그럼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체감 난도는 어려울 수밖에 없죠. 문제의 상대적 난도는 깔끔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최근 몇 년간 아니 보다 정확하게 절대평가 이후로 출제된 수능과 평가원 모의고사를 통틀어 봤을 때 가장 문제가 깔끔했습니다. 문제가 깔끔하다는 얘기는 시간 내에 해결하고 목표 등급을 제대로 공부한 학생들이 성취도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체감 난도가 높았다는 건 특수한 상황 플러스 그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 원인으로 공부의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제발. 안 그러면 내년을 기약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진짜로.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방향성을 잡아갑시다. 단재 신채우 선생께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 또 여러분들이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그냥 영어 선생이고 영어 얘기니까 윈스턴 철철의 명언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과거를 망각하는 나라에겐 미래가 없다. 바꿔 생각하자면 A student that forgets his or her past has no future in 수능. 알겠습니까? 이 말을 느닷없이 왜 하느냐고요? 뜬금없이? 아니 지금의 상황을 봐야 돼요. 모의고사에 어디까지나. 그렇다고 위안을 하고자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지금 정말 긴장이 되는 상황이야. 제대로 시험을 본 게 2020년으로 와서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비록 연기됐다 할지라도 이제 수능 6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9월 결과 달라지지 않거나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실제 수능 역시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 풀이면서 얘기를 했었지만 기말고사까지 그저 그냥 시험범 있는 거 달달달하고 6월, 아니 뭐 어차피 모의고사 했으니까 9월에 잘 보면 되지. 하고서 유야무야됐지만 코비드 난이픔 때문에 여름방을 맞이하게 되고 여름방이라는 건 또 정말 이제 지금 특수한 상황이죠. 예전에는 그래도 공부할 시간이 꼬박이 채워서 한 3주 반 정도는 됐었지만 이젠 그나마 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정신 없어져요. 이제. 수시 지원하는 학생들은 또 수시 준비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하면서 수능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할 겨률이 없는 상태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내신은 영어가 상당히 좋지만 내신과 실제 모의고사 점수 등급 간의 괴리가 큰 학생들 매우 심각합니다. 수능을 전혀 보지 않고 그냥 학종으로만 대학에 갈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최저 등급이라도 꼭 필요한 이러한 전형을 한다고 했을 땐 수능 잘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정말 커다란 문제가 생겨요.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발표해 드립니다. 문제점은 내가 다 얘기했어요. 수능 독해에 대한 개념과 문제 해결에 대한 원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 기출 문제를 풀어보기는 했지만 그냥 양치기만 했다. 그리고 EBS 교재가 나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EBS 교재만 그것도 문제도 제대로 풀지 않고 어차피 문제 똑같이 안 나오고 지문만 연기한다니까 그냥 지문 달달을 외웠고 그냥 학원 선생이나 누구나 아니면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나 그냥 분석서 같은 거를 매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사실상 영어에 대한 체계조차도 세워볼 겨를이 없었다. 왜냐하면 맨날 내신이라는 거 범위가 정해진 시험 그거 따라가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문법 구문 통으로 한 번 쭉 영어에 대한 체계를 세워본 거는 뭐 한 중2 때쯤이었을까? 그 이후에는 별 기억도 없다. 아니면 고1 예비 올라가기 전에 겨울방학 때쯤 했던 거 말고는 기억도 없다. 그러면서 영어에 대한 체계가 전혀 지금 막 엉클어져 버리는 상태야. 거기다가 그냥 EBS만 드립다 해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문제라니까. 알겠죠? 안 그러면 여러분한테 미래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강의 내가 시작한 게 시험 다음 날 오후 5시부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에 대한 추이를 본 겁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먼저 내리면 영어 영역의 핵심은 절대 구간 3, 1, 4의 구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최고 5답이 나와 있는 거 10개 문항을 보면 전부 다 3, 1, 4의 구간에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 같으면 2, 9, 3, 0 둘 중에 하나 둘 다 들어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아예 전부 다 3, 1, 4의 구간으로 지금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직접 연계된 게 다 공교롭게도 영독이야. 영어 독해 연습이에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제가 수능 특강 영어까지 했는데 영독은 아직 안 해서요. 안 끝내세요. 그럼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그걸 핑계로 삼지 마세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3, 1, 4의 구간.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3, 1, 4의 구간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이 비연계에 대한 적응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비연계에 대한 적응력을 위해서 뭐냐면 지문을 달달달 외워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본 난생 처음 본 지문 아니 혹은 EBS에서 교재에서 봤던 지문이라 할지라도 기억의 회상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유형별 독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그것에 따른 그때 그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 해결에 대한 원리가 확실하게 학습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9월에도 똑같이 실제 수능에도 똑같이 대동소의한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대동소의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4등급 이하가 나왔다. 구문 해석 연습부터 똑바로 다시 하세요. 그리고 단어 빨리 외우세요. 알겠죠? 최단기네. 그리고 3등급 이내에 무사히 들어오기는 했다. 그러나 3등급 이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해석과 기본적인 어려웨이 갖춰져 있을 뿐 수능 독해에 대한 개념, 문제 해결에 대한 원리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부족해서 마지막 8페이지는 다 찍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3등급 이내에 안착했다 할지라도 영어에 대한 기본 자체가 매우 부실한 상태라 조금만 난도가 높아지면 언제라도 4등급으로 내려갈 수 있는 아주 아슬아슬하고 불안불안하며 위태위태한 3등급이라는 걸 꼭 명심하세요. 1등급 나오는 사람들한테야 당연히 해야 될 걸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싶은데 잘 유지하는 거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고 분명히 1등급 받았다 할지라도 1등급도 당연히 질이 있죠. 만점이나 아니면 만점에 수용하는 1등급이냐 아니면 턱걸이 1등급이냐 대개 역시 턱걸이 1등급이 틀린 것도 이 3.14.1권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기출, 양질의 기출을 베이스로 한 시간이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수능 독해에 대한 개념과 문제 해결에 대한 원리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내 강의로서는 컷 브레이커 개념편 그리고 적용편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개념편만 빨리 후다닥 강의 듣고 안 했다고 한다면 적용편 강의 듣지 말고 문제풀이 할 걸 권장을 합니다. 그거 안 된 상태에서 EBS 백날 붙들고 있어봐요. 그리고 9월 끝나고 나서 별로 질이 검증되지도 않은 검증된 질의 문제는 EBS 모의고사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세듀에서 나온 수능 실감, 봉투 모의고사, 독해 모의고사 뭐 이런 건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하고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갖다가 그냥 이것저것 짜깁기 해놓은 걸 갖다가 뭐 학원 같은 데서 그냥 짜깁기 해서 만들어 놓은 거 편집해 놓은 거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양치기 한다고 달라질 것 같아요. 그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로 양치기를 하는 건 안정적인 1등급한테나 의미 있는 거고요. 불안정하고 위태위태로운 턱걸이 2등급 이하한테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양치기 한다고 실력 늘 거면 그냥 애신형적으로 양치기만 하게. 개념과 문제 해결이 되는 원리가 안 된 상태에 있어서 9월 평가만 끝나고 수능까지 계속해서 양치기를 한다.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등급 안 바뀌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9월 전까지 기본기를 확실하게 다지는 것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하세요. 안 그러면 이 부분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비연계로 이걸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3.1.4이라는 제목의 책도 이미 작년에 발간했고 강의도 더 완강했습니다. 강의 들을 시간이 없으면 책이라도 사서 풀고 그리고 3.1.4의 구간에 근간이 되는 건 당연히 2024 구간이에요. 지문을 읽었는데 대입학이 안 되게 되면 모든 건 다 대입학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24 책이라도 사서 비연계에 대한 연습 지금이라도 하세요. EBS만 붙들고 앉아있고 나중에 가서 그냥 그런 거 출처도 불분명한 짝입기된 모의고사 양치기 하고 있다가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더 길게 할 얘기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총평과 향후 대책에 대한 거 다 얘기 끝난 거니까 자 부디 내가 너무 거칠고 딱딱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정말 힘든 시기에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빼앗겨버린 우리의 정상적 생활 되찾고자 간절히 원하고 있는 때입니다. 왜 나만 재수 없이 2021학년도 대학 입시에 걸렸을까라고 하지 마시고 자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위기라는 것 자체가 위험 속의 기회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는 맘 먹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년을 기약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부터 대학 입시 그리고 새로운 입시에 대한 본격적인 입시에 시작할 때까지 6개월이 그냥 휙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입시는 제때 빨리 끝내는 것이 최고의 미덕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영업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의 정확한 분석과 방향성에 따라 자 향후에 남은 기간 동안의 학습의 방향성 그리고 수능까지의 긴 기간이기도 하지만 지금부터 9월까지의 이런 어떤 보완 대책 이거를 제대로 이행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됩니다. 그리고 계속 긍정의 마인드로 가야 됩니다. 나만 힘들고 나만 재수 없이 걸린 거 아닙니다. 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겪고 있는 이러한 빼앗겨 버린 일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만 징징대고 해야 할 것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몰고 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6월보다 훨씬 나아진 9월 그리고 9월보다 눈부시게 향상된 수능의 결과를 반드시 쟁취할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